대구시는 올해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를 위한 시차원의 제도화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무영당과 대지발을 매입하고 민족지사 이유루 선생의 고택을 보존하는 등 역사문화자산 보존에 큰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지역 건축자산을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시차원의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1970년 이전 축조된 비문화재 건조물 위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건축문화연합과 협조해 도시재생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시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자산이 소실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